XSFM입니다. I, D, W, K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농담은 역시 척노리스 농담이죠. 신년을 맞이해서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척노리스 농담 아는 거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코브라잖아요. 뭐요? 코브라가 척노리스를 물었다. 그리고 고통에 휩싸여 3일 밤낮을 신음하나 죽었다. 코브라가. 아 그런 거? 어. 척노리스는 상어에게 습격을 당했고 상어는 즉사했다. 척노리스네 집에는 곰 가죽 깔개가 있는데 사실 그 곰은 살아있다. 죽은 척하는 것이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몇 개 더. 척노리스가 태어날 것을 알자 공룡은 멸종했다. 귀신들은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아 척노리스 이야기를 한다. 척노리스는 불을 태울 수 있다. 어. 그렇죠. 쓰나미가 일자 척노리스는 서핑을 즐겼다. 최근에 본 건 전 그거 있었어요. 척노리스가 300에 출연하자 영화 제목이 1로 바뀌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균 프로듀서고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윤세민 위원장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계속 더글로리 얘기만 하셔가지고 억울해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뭐요? 저는 슬램덩크를 봤어요. 아. 네. 아. 이 날을 위해 내가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면 너의 인생이 그렇게나 가치 없더냐 하고 혼낼 수 있는 무슨 소리야. 가치가 없다니. 하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자막 올라갈 때 혼자 극장에서 왼손으로 거들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덕질인이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감동받은 건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고양이네요. 이런 우스운 기사들을 보고 있어요. 슬램덩크 극장판의 히트 때문에. 네. 노재팬 노재팬 하더니 우습다라는 말을. 뭔 소리야. 커뮤니티에서도 하고 소셜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제 기사도 옮기잖아요. 누리꾼들은 한 편. 사실 떠든 사람 100명인데. 이게 우습죠. 그 국가에 정치가 내놓은 정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분노로 외교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보통 명사로서의 그 국가를 헷갈리는 것. 초등학생도 하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혼날 걸. 40대, 50대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러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 중년 친구들이 일부러 헷갈리는 이유는 뭐죠? 내 주변 사람들도 일부러 속이고 싶은 거거든요. 너는 쓸데없는 데 화냈어. 혹은 너는 쓸데없는 데 화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우리는 중국 시민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상과 공산당. 그리고 이제 뭐 덥다고 서울 시내에서 베이징 비키니 하고 있는 아저씨.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미운 거지. 우리는 일본 시민이 싫은 게 아니에요. 베이징 비키니 하나 아저씨는 사실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 번 보면 흠칫합니다. 그 복장 그대로 비행기 타고 서울 오지 않잖아요. 알 수 없어요. 베이징에서는 불법이니까 베이징에서는 내리고 있다가 비행기도 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일본 극우 정권이 싫다고 에반게리온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둘은 별로 크게 이어지지 않고요. 이 기초적인 걸 혼동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년 전 극우가 하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IMF 때 타이타닛 보지 말라고. 웃기고 있어요. 그랬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사람이 되게 못 돼가지고 그런 논의 볼 때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걸 질투하는 애들은 어디나 있구나. 맞아요. 네. 하지만 척 노리스를 질투하면 안 됩니다. 부기맨은 자기 침대 밑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전에. 척 노리스 있을까봐. 그래가지고 척 노리스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광고 모델을 기용했을 땐 그런 얘기를 했죠. 척 노리스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사냥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척 노리스는 오직 살상을 할 뿐이다. 모두가 척 노리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자는 척 노리스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외부의 충격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연대하니까 국가가 있고 정책이 있는 건데 어제까지의 이야기로는 국가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랍도 그 유니폼을 판대요. 사야지. 그러니까. 아 척 노리스도 웅남 중에 그것도 기억난다. 뭐요? 소련은 척 노리스가 출연한 델타 특공대를 보고 나서 자진 해체했다. 아 네. 미국도 피해를 입었어요. 아폴로 13호는 원래 추진체가 없었는데 척 노리스가 돌려차게 해가지고 달로본 할 수 있었다. 척 노리스가 아닌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델타 특공대가 맞아졌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호 전화 영어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의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완벽 비건 맛집 비오는 날의 숲 밀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퍼펙트 25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우유나 버터, 달걀도 없이 쿠키를 만드는 법 누가 모르겠어. 문제는 내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고 혹은 만들어도 맛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비오는 날의 숲 쿠키가 우리 집에 있다면 XSFM의 첫 번째 밀키트 완벽 비건 맛집 비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제가 비오는 날의 숲 제품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 너 안 좋구나. 그런데 신제품이 무료 나왔답니다. 네 저희 테스트 해봤습니다.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 출시 그리고 설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사실 맛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저는 이제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늘 궁금합니다. 무슨 수로 비건 재료로 케이크를 이렇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저는 먹어보지 못했으므로 유면상 PD의 분석을 그대로 읽히겠습니다. 신기한 맛 촉촉하게 잃을 데 없는 식감 그리고 초코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 유기농 통일 가루에 벨기에 다크 초콜릿 유기농 비정제 사탕 수수당 사용 저도 이걸 먹어보고 느꼈습니다. 진경옥보다 꾸덕합니다. 파운드 케이크 당연하죠. 진경옥은 홍삼 추출액이고 액체로 이건 케이크잖아. 이건 고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꾸덕한 케이크 되게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소하게 씹히는 견과류 은은한 시나몬 향 살 안 찐다고는 못하지만 혈관은 막지 않는 맛 입니다. 그리고 비건입니다. 그럼 이벤트를 합니다. 아무튼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 나왔어요. 초코맛까지 나왔어요. 그럼 설날 이벤트는 무엇이냐 1월 31일까지 일단 하고요 5만원 이상 주문 시에 매콤 똠냠 파스타 1인분을 무료 증정합니다. 매콤 똠냠 파스타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도 해요. 똠냠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파스타랑 결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콤해서 근데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선뜻 주문하기 어렵다면 기존 파스타도 사보시고 깐풍 송화도 사보시고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도 사보시고 해서 5만원 이상 구매하여 똠냠을 한번 받아 먹은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풀세트를 구비할 수 있네요. 저는 다음주에 살 겁니다. 왜냐하면 설날에 손님도 오십시오. 가족들에게 집에서 근사한 한 끼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약간 비싸지만 그래도 한번 사보신 건 어떻겠습니까? 제주도에요. 이 회사가 그래서 날씨 영향도 잘 봤고요. 배송 문제가 늘 까다롭습니다. 일정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배송 일정 잘 체크해서 주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받으실 생각으로 주말에 주문하시는 것이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밀키트다 보니까 받아보시면 진짜 그냥 야채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 공항에 묶여있는 게 곤란해서 목요일 늦게나 금요일에는 아예 발송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문하시면 그게 월요일날 발송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일정을 잘 계산하시고 주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설날 쇼핑 비오는 날에서 백사수모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자 일하는 사람들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농민 여러분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해 직접 전화하고 고용하고 관리하고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영역은 되게 길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팅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매니징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걸 에이전시를 사기업이 많이 하도록 두면 필연적으로 밀입국 브로커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공공이 서비스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코로나 시국 동안은 제대로 불러들이지도 못해서 힘드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농업 회사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사기꾼 같다. 왜요? 농민 여러분 그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걸 의도했어. 아니 근데 저희가 살짝 전해드린 적도 있죠. 지자체랑 외교부에서 열심히 힘써가지고 했는데 정작 못 들어오고. 네. 이게 이제 농축 칼럼에서 한 번 다른 주제입니다. 역시 준석 씨에게는 조금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네. 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축산인이 문제를 짚어진 것처럼 농가에서 직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다 보니까 숙소와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숙식 제공이 돼야죠. 일단 인권 침해가 될 만한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생긴 일들이 주로 간혹 사회면을 덮는 겁니다. 실제로 동사한 사건도 있었죠. 네. 정부에서 숙소의 기준을 정하려고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농가가 반발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숙소로 정할 집을 어떻게 마련하냐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회가 좀 신경을 덜 썼거나 아니면 군의회나 군청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부지를 찾지 못하면 일을 하러 온 양반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차도 안 주면서 겁나 먼 데다가 재우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탈률도 굉장히 높고요. 서루미 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고용을 하면 3개월간 비자이기 때문에 3개월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농가에서도 1순위 필요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고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반짝 고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무조건 3개월 해야 되니까 국가의 의미입니다. 각자 도생을 하게 두면 망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주면 모든 사업이 다 잘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있죠. 그러면 농가가 직접 고용 및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농협으로 넘깁니다. 농가는 지자체나 농협에다가 인력을 요청하는 형식이 되고요. 각지의 농협 중에서 선정된 곳마다 50명 내외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물론 지자체가 유치를 해와서 농협에다가 계약을 넘긴 거죠. 그러면 농가가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거기로 출동. 어차피 파종식이나 수학식에만 필요한 단기 인력이니까 출동도 일 단위로 합니다. 데이 바이 데이로. 그리고 농협에서 숙소, 아침 저녁, 상황에 따라서 교통도 제공을 합니다. 농협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17%를 떼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네요. 이게 17%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농민신문에 의하면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인력업체의 금액보다는 저렴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규모가 커지면 모두가 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따 나오나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 몇 군데서는 안 하잖아요. 네. 노동자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고요. 이게 전국의 전면 시행은 아니고 농축산부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지역 농협을 선정합니다. 올해 본 사업이 운영이 되는데 지역이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김천, 의성, 고령, 봉화, 장수, 안성 등의 지역 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들을 봤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좀 비정한 게 이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나 고용안정 부분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농가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국식이죠. 그게 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상상력 없음이 놀랍습니다. 기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인플로이라는 사실을 잊어요. 농민신문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단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안 계절 노동자가 일단 농협에 고용이 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력사무소가 된 거죠. 그렇죠. 날씨나 기타 이후로 일을 못하게 되면 농협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부여의 세도 농협이 작년 7월에 200만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농가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200만 원을 손실이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동감을 못하겠어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조나 보험 같은 형태로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손해가 났을 때 그걸 어디서 메꿔야 할지에 대한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위원장의 결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웃고 말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조합장 사자에서 털어 이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 명확한 거는 그동안 특히 코비드 기간 동안 인력난으로 겪었던 손해는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네. 우리의 밥상머리에 이미 다 적용돼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임실은 이 사업을 하려고 15억을 들여서 숙소를 짓고 있어요. 그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이 정도 손실은 충분히 시스템 안에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임실 케이스만 조금 더 과감하고 보통은 지역마다 청소년 체험학습장하고 유스호스텔 많이 개조하죠. 맞습니다. 유스호스텔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온수기만 신식으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경주는 지금 노는 유스호스텔이 분리당길에 이미 많이 망했을 거예요. 거기 분리들이 많아가지고 척노리스를 보면 어쨌든 이준석 씨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이준석 씨의 입장입니다. 농협에서 직접 고용까지 하고 숙소와 밥도 제공해주고 아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롤만 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가서 해.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배려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준석 씨는 이런 걸 모르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숙련된 인력이고 게다가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삼겹살도 못 먹게 될 거고 삼겹살 쌈치소도 못 먹게 될 거고 한우도 못 먹게 될 거고요. 그리하여 이 준석 씨는 어쩌다가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마트에 갔다가 썰어 나온 파가 두 개 들어있으면 4천 원하는 걸 보고 기절초풍합니다. 그렇죠. 원인이 뭔지 알아내지 못합니다. 한편 준석 씨도 준석 씨인데 덕질인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봐요. 제 안에 준석 씨 혹은 의심투성이 음모꾼이 있어요. 다시 속삭입니다. 이거 농협을 중간 브로커로 넣어서 외국인 기절 인력시장에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음모론이긴 해요. 혹은 농협에 상당히 많은 권한과 정보와 계약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올려치기나 아니면 내려치기, 후려치기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잘 감시를 해야 될 겁니다. 지역 농업 문제의 태반이 농협 문제라고 하던 정은정 농축산인의 말도 기억이 나고요. 비용을 얼마나 지원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 농협이 참여할 권한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17%를 받을게 라고 지들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17% 받으라면 받아 라고 해서 되면 다행인데. 이러면 국회가 견제 못합니다. 군의회가 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삑사리는 날 거예요. 나요. 어디서 농협 직원이 말을 함부를 했다든가. 혹은 숙소랑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식사를 개판으로 줬다든가. 말 나와요. 무슬림인데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줬다든가. 그런 삑사리는 나올 텐데. 그래도 그걸 농가에서 제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지도 모르는 거랑. 농협에서 제공하면서 언론인이 취재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죠. 이게 쉽죠. 사장님이 그런 짓을 했으면 더 심한 짓을 해도 보도가 안 됩니다. 30년 갇혀 있으면 보도될까 말까 합니다. 농협이 하면 보도가 쉽게 될 겁니다. 이건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다음 보시죠. 고향사랑기부제 은근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새 제도인데 그 아실에서는 선거데이터센터 때 공약으로 나와서 말한 적이 있죠. 고향사랑기부제 정확히 총선이었는지 지선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농축산인이 이거 일본에서 먼저 해본 제도이고 지자체의 인기 투표같이 흘러갔다는 식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건 무엇이냐.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어느 지자체를 찍어요. 거기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했잖아요. 세액공제가 되죠. 10만 원 이하는 전액공제 초과하면 16.5%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낸 기부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30% 정도 가격으로 지역특산품을 그 지자체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니까 경기도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지자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인척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찍으면 돼요. 내 고향이다 하면 돼요. 그럼 뭐 상상해보자고요. 달성군 옆에 고령군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달성군이 훨씬 많이 받겠죠. 그렇죠. 위에 성주군이 있어요. 둘은 얼마 못 받을 거예요. 인기투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는 영문 이입니다. 가버매트에서 알파벳 이 못쓰기하는 법증 누가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고 고하고. 여기에 가셔서 연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인기투표의 형태를 위한 지역특산품 쇼핑 같아 보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물교환 같은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서 다가오질 않아요. 일본인들은 이런 거 분석하는데 본능적으로 초기 발달해 있고 이런 점이 좀 있는데. 그게 문화 차이죠. 저는 한국에서는 이거 아무도 안 할 거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럼 많이 하겠네.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특산품을 잘 만들고 마케팅 잘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본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중간에 박정희가 전통을 끊지도 않았고 그런 차이도 좀 있죠. 고향사랑기부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준석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잘 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두 번 먹어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아 어느 정도 지나도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서 10대 후반 이후부터는 거 다 눈치챕니다. 나름 먹을만하다 싶으면 그냥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요. 이거 원래 앞에 준석 씨가 아니고 저라고 썼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치약을 먹어요? 먹은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한 달 정도 더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었네요. 하나가 남았어. 그렇지. 치약 유통기한이 있지. 그래. 별 없어.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팩이 나오는 걸 맨날 먹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거지 얘기 시간. 20대 초반에 기획사 있는 친구는 작업실 가면 거긴 다 위층에 가수들하고 작곡가들이 작업실에 자꾸 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술 먹고. 1층에 편의점 알바생께서 저희를 다 아는 거예요. 눈팽이다. 아무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자꾸 유통기한 지나면 저희를 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건데. 그거 가지고 맨날 술 사서 술 먹고 맨날 이런 거 맨날. 저 나름의 팁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이거 팩이 나오는 삼각김밥 있잖아요. 그거 한 4, 5개 그냥 한 냄비에 딱 때려놓고 그대로 볶아버리면 볶음밥 되게 맛있게 됩니다. 작곡가들과 가수들이 되게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그거는 알바의 생명인데. 그걸 주려고 하다니 정말 불쌍해 보였나 봐. 최저임금 말할 때 말하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서 그만둘 때 주유수당 안 받은 거 에네리기파로 신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편의점주가 팩이 먹은 걸로 협박한대요. 그게 밀당이죠. 그게 정치입니다. 팩이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서 표기가 됩니다. 자 영문으로 써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베스트 비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유통기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뭐다? 배러다. 그동안 종종 있어왔던 지적이죠. 유통기한은 상품이 유통되는 기한을 적어놓은 거니까 사실 가계주인 위주예요. 그렇죠. 판매기한일 뿐입니다. 네. 유통기한은 보통 품질 안전 한계기간에 60에서 70%로 설정을 합니다. 소비기한은 사서 보관하는 소비자가 보관하는 기간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품질 안전 한계기간에 80에서 90%로 설정이 됩니다. 즉, 여기를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하루 정도는 낮지 않은 확률로 버텨준다. 물론 식품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두부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17일이거든요. 소비기한은 23일이에요. 네.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소비기한도 짧아집니다. 햄은 유통기한이 38일인데 소비기한은 57일이고요. 왜냐하면 햄은 원래 그렇게 중간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음식이니까. 한 10%가 길어지는 식품도 있고 70%가 길어지는 식품도 있더라고요. 통조림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수분 함량에 따라서. 네. 꿀 빼고는 대부분 바뀝니다. 특히 준석 씨처럼 유통기한 지나도 잘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다 젊어서 그래. 왜냐하면 이게 유통기한 지나서 먹어도 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얼마나 지난 것까지 괜찮은지는 모르잖아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얼마 지나도 괜찮습니다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여러모로 긍정적이냐면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에게 시장에 적응해라는 메시지거든요. 소비기한은 유통업체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당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킹킹대고 먹잖아요. 그렇죠. 킹킹보다는 낫네요. 그런데 소비기한이 적혀 있으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장점은 물론 식품의 폐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걱정 많은 양반들은 그냥 베스트 비포 날짜보고 벌어버립니다. 아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버려버리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무리 역설해도 이 관행이 내놓은 숫자는 그 공포를 무조건 끌고 가게 만들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언제까지 괜찮은지 모르잖아요. 식품마다 다른데 이게 일단 올해는 계도기간입니다. 그리고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냉장 유통 환경을 바꿔야 된다 해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냉장고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요. 우유는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드시고 다른 거는 소비기한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이거 또한 10년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시작됐고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기한과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은 무조건 다르다. 오늘의 1월에서야 드디어 생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제대로 우리 생활주보에서 변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 키우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영화수당이라는 복지제도가 신규 시행되었어요. 맞아요. 이건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는 돈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보육시설에 보내면 50만 빼기 1,000원, 49만 9,000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돼요. 가정양육을 선택하면 받는 돈이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3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영화수당을 신설해 줬던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영화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영화수당이었다가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부모급여는 일단 영세일 때 가정과 시설 구분 없이 월 70만 원을 줍니다. 매달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살일 때는 가정양육은 35만 원, 시설 이용은 50만 원을 둘 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하고요. 원래는 바우처로 지급을 했죠. 확대가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즉 내년에는 가정시설 구분 없이 영세는 100만 원, 한 살은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다 지금 아동수당이 있죠.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죠. 이거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이 돼요.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10만 원씩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에 태어난 아기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영화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도 저절로 부모급여로 전환돼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화수당이 아니라 보육료로 받고 계셨던,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계셨던 분은 새로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내가 문서를 컨트롤해 줘야 되는 부분은 내가 집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를 신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없어지고요. 이런 소식은 준석 씨에게는 기분이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준석 씨는 기분이 좋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할 가능성도 없는데, 저출산 정세기라면서 자꾸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지원이 확대되잖아요. 이런 여자 어떤하고 펜코에 글 올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가 올리고 없기 때문에. 세금은 내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매월 25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찾아보다가 몇몇 가짜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요? 봅시다. 정파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민주당 쪽을 좀 편드는 듯한 정보 하나랑, 여당 쪽을 편드는 듯한 정보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수당이 안 없어진다. 그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가 영화수당 버전 2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던 사람들은 지금은 멸종한 것 같은데, 영화수당과 별개로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고 혼동해서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싸움을 붙여야 조회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아동수당은 완전히 별개의 정책으로 8세 미만에게 10만 원씩 주는 거라고 방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육아휴직을 못 쓴다. 와, 진짜 태길이었어? 아닙니다. 육아휴직 쓸 수 있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뉴스 썸네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부모급여 정책의 의도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자체별로 있는 출산장려금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두 가지 다 속았거든요. 정말 리얼하게 있어서. 아, 원고를 썼다 고쳤구나. 네. 가비가 잘 속아요. 그래서 제 안에 어두운 불평꾼이 신나서 그 부분을 쓰다가 가짜뉴스라는 걸 알게 된 후 조용해졌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 이게 문제다. 이게 아니잖아. 아, 좋게 바뀌었네. 준석 씨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준석 씨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지금의 4분의 1, 5분의 1일 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정부는 가진 만큼 애들 보조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때 생겼죠? 네. 그때도 수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부위에서 형편없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은 무조건 국가는 먹고 살만해지면 이 짓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상 설명해 드릴 수 없는 나머지 디테일들은 자기 동네 이름 쳐보고 검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씩 지자체마다 부모 급여를 추가해 줍니다. 네. 그런 곳이 있어요. 혹은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한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애가 너무 적어서 애 급한 도시. 1은 서울입니다. 서울이나 그 외에 다른 늙어 가고 있는 도시들도 이걸 실행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주죠? 최대한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코드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일을 도와주러 오는 외국인 시설에 돈을 왜 많이 쓰는가? 좀 전에 태어난 아이한테 돈을 왜 많이 쓰는가? 제일 급하거든요. 나는 안 급하냐고! 라고 준석진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급한가? 난 나니까요! 이게 정치와 나를 멀어지게 하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나는 언제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동화책 속에서 TV 드라마 속에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에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설날 어머니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멸치 선물 세트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모두가 사실 일 권하진 않습니다. 다만 많이 사주고 계십니다. 많지 않은 이유는 세상 처음 본 고퀄의 죽빵 멸치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연멸치 있고요. 황태미역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의 쓰임이 가득한 녀석들이라 선물의 활용도가 좋아요. 죽빵 멸치 맛을 보면 윌스미스에게 뺨을 맞은 크리스락 같은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치 광고만 하느라 한동안 잊고 있었죠. 바보상에는 안주도 팝니다. 안주가 있어요. 전제품 5% 세일 중 이렇게 깎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데가 훨씬 더 많이 깎고 있을 때 5%라는 거는 원래부터 싼 가격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이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품목마다 유통 제조별로 특이성들이 다 달라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깎는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설날 연휴입니다. 술 드실 거잖아요. 트레이너에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의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트레이너도 의사도 술 먹습니다. 그때 같이 곁들일 안주 필요합니다. 저녁도 좀 거하게 먹었을 거고 막 부담스러운 건 싫잖아요. 그때 짭짤한 바보상의 술안주 권해봅니다. 그리고 닥치기 하려면 뭘 물려요. 척 노리스가 아닌 이상. 네. 흥미롭고 아주 우울한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응? 이건 우울하지 않은데? 알아요. 이건 좋아요. 3월 7일 이후로는 전동 킥보드를 사거나 대여하실 때 한 가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 법에서는 저속 전동 이륜차라고 부르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안전기준 없이 그 오랜 세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3월 7일부터 KC 인증, 즉 안전확인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KC 제도는 이미 있던 거죠? 그럼요. 이걸까지 새로 만들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조대 씨는 90년에 데뷔했어요. KCN 조조를... 조대 씨가 아니잖아. 조대 씨 멤버잖아요. 어, 그렇네? 어, 난 젊어서 모르겠다. 저는 KCN 조조 농담을 하지요. 전동 킥보드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이제부터는 이걸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확인 시험을 받고 신고를 해서 KC 마크와 안전표시 사항을 붙여야 됩니다. 안전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나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네, 킥보드 KC 마크를 붙이려면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못 알아먹겠고요. 뭘 검사하는지는 봤어요. 내한성, 내열성, 내습성, 방진과 방소, 리튬 전지 안전성 등등 여러 가지를 시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으로서 해야 하는 검사를 이제까지 할 필요가 없는 야생 상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분류조차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또 하나 느껴야 하는 건 이게 다 오케이가 되면 술 먹고 이거 타는 젊은이들이 죽지 않을까? 덜 죽을까?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죠. 그거랑은 다르죠.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킥보드가 도심에 넘쳐나는 건 저는 이런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을 높지 않은 확률로 랜덤하게 하나씩 죽이는 대가로 몇몇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최근에 그런 거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 똑같은 인도였는데 점자블록이 사라진 사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점자블록을 없애달라고 민원할 만큼 미친놈 드물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왜 없앴지? 제 눈에 띄는 건 킥보드밖에 없습니다. 킥보드가 여기에 걸렸다는 민원이 많았다면 어떤 정치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소해줄까? 라고 생각하면 점자보드를 없애는 것 말고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못 없앨 텐데. 규정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전 봤어요. 요즘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다쳤어요.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과실을 계상해야 되죠. 그럴 때 이 KC 인증 제도가 활용이 되겠죠. 사실 KC 인증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정 마크여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장판의 전자파 같은 맹하인 청취자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내주세요. 최근에 도로 사용에 불편해진 점이 어차피 불편하셨던 건 아는데 최근에 불편해진 건 추가적으로 없다. 제가 그냥 의심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전동킥보드는 더 위험하겠네요. 당연합니다. 누가 대체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많이 돌아다니고 법도 없는데 이렇게 해줬 수 있을까. 이제서야 생겼는데. 그리고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지선대 얘기 에디터가 안산 가서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공공자전거 없어진 곳에 전기자전거 많이 들어오죠. 사설. 네. 물론 희망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3인주의자 입장에서. 걔네들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으로 독점이 모두에게 편하거든요. 앱 하나로 돼야 됩니다. 원플랫폼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근데 한 도시에서 요즘 킥보드하고 전동자전거 앱 10개, 15개씩 깔죠? 그럼 사람들이 안 쓰죠. 그 모델 못 찾으면 앱 지워지죠? 클라우드로 옮겨가죠? 다 망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언제까지 정치권에서 이 법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 산소호흡기 대주고 싶어 할까? 몇 푼을 받고 이렇게 할까? 라는 겁니다. 전동 이륜차 얘기였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최저시급과 주휴수람 이번에도 준석 씨에게 기분이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앞에 기분 좋은 거 많이 했잖아요. 종국세 깎아주고 그렇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 축소 지켜주고 그러니까요. 2023년에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쪼깍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167만 3,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을 포함을 한다면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분이 왜 안 좋아요? 동아일보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주휴수당 때문에 힘들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런 기사는 늘 보던 기사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시급받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지 오래돼서 그런데 저는 주휴수당 그냥 당연히 다 주고받고 정착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편의점은 거의 안 준대요. 저는 또 나이가 나이라 저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저는 나이가 나이라 이 개념을 모르고 살던 사람 저도 그랬어요. 물론 생겨주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도 그냥 안 주다가 나중에 알바가 신고하면 그때 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이 그거 신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씨 케이스라면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보수화되는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기 권리를 잘 모르잖아요. 20대 초반이 아르바이트생이 여성이고 사장이 남성이고 이러면은 이걸로 얼굴 붉히기가 조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그냥 일단 안 줘보는 거죠. 나중에 신고하면 그때 욕짓거리하고 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권리를 모를 수가 있어요. 혀를 끌글자는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다면 지금까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안 돌려받으신 분들 많을 거려. 모르면 못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신고하면 일단 전화로 욕설은 기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방은 최저임금도 잘 안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은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막 주유수당 신고하면 편의점 CCTV 돌려가지고 너 이거 훔쳐먹은 거 폐기 먹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횡령으로. 절도울죄 횡령으로 신고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20대 초반이잖아요. 거의. 지금 어른들도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늙어가지고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털면 나오겠지 하면서 아무거나 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준석 씨의 경우에는 왜 기분이 나쁘냐면 가끔 일을 할 때마다 시급으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대충 월급으로 200만 원 조금 넣는 돈을 받았는데 이게 월급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잖아요. 뭔가 자신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중위급대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보수로 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임금들이 벽돌 쌓이듯이 층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임금이 안 오르고 최저임금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우들을 보통 참고하자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참고가 안 됐죠. 유럽의 케이스는 어떻게?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를 드립니다가 거의 모든 직업에 급여책이기 때문에. 회계임금은 모든 급여를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교우수도 그렇고 한국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201만 원이잖아요. 이러면 사실 역전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월급을 받는 준석 씨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본인이랑 상관이 없는 소식인데 은근히 기분이 나쁜 소식입니다. 가끔 그런 정서도 보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은 저 아래 계급들이나 받는 것이라서 이게 그렇게 오르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새끼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그런데 있어요. 이준석 씨는 그런 새끼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준석 씨 이야기는 제가 원고를 쓰면서 웃고 넘어가려고 썼는데 되게 심각하게 흘러가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준석 씨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한국의 대표 유권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그 계급주의까지 넘어가진 않았는데 넘어갈락말락하고 있는 정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2년 후에도 준석 씨는 계속 펜코를 이렇게 땡겨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참고로 저번 주에 이야기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여기서는 주유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성조 소장도 우리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조성조 소장이 드렸던 말씀의 한계점을 지금 언론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웃긴 게 매일노동뉴스에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유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썼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주유수당 폐지를 권고했다고 썼어요. 자 설명해드릴게요.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느님이 있어요. 주 6일 일해요. 하루 놀아요. 하느님 그렇게 하잖아요. 주 6일 일한 거를 세상을 만드는 거를 최저식으로 받아요. 하루 놀았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주유수당을 받아요. 안식수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일주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유수당을 자꾸 안 주는 데가 있다. 멀티버스의 어떤 신들은 못 봤는데. 그래서 너는 180위야? 너 200만 원 받았는데? 너 왜 못 받았지? 모든 멀티버스에 다 경고를 했는데. 이제 술렁술렁해요. 네. 술렁술렁해요. 그래서 어떤 3인주의자 신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들 중에서는 주 5일만 일하는 신도 있고. 빨리 일해서 유능해서 토요일, 일요일 다 놀고. 3인주의자 신은 토르겠네요? 굳이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북엽 주신이니까요. 오딘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오딘이든지.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건 똑같겠지만. 그래서 주 5일 일하는 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일한 만큼의 급여를 주유수당을 붙여서 지금 한꺼번에 딱 높여주고. 앞으로 주유수당을 없애는 걸로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잡하잖아. 그런데 어떤 세계에 조선일보 세계에서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주유수당 없앤다고? 이것만 딱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리니까. 그렇죠. 꼭 야 저쪽에 토르가 주유수당 안 받는데. 그러면서 그냥 워깨비 깎아준 겁니다. 이게 한국 사업가의 심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우리가 힌트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입을 빌어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주유수당을 건드릴 계획이 있나 싶은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전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깊은 얘기. 이러한 사민주의의 합리적인 시도가 한국으로 넘어오면 노동자 좋은 것만 쏙 빠지고 돌변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아주 옛날로 넘어가 볼까요. 노조가 처음 생길 때에도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연대를 불허하니까 사별로조로 탄생한 거 아니에요. 사별로조로 시작해서 사별로조로 가려고 했고 그걸 했는데 사별로조의 정치적 권한을 인정해 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온 대한민국이 연대해서. 그랬더니 사별로조가 노조 자체로서도 노동자의 권위만큼이나 회사의 이익을 더 위하는 존재들이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원연대가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죠. IMF를 맞았더니 사별로조 체제가 하청의 하청의 재하청을 용인하는 노조가 됐죠. 이 최저임금과 주유수당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유수당을 없애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더니 주유수당만 없앴다. 주유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조성주 같은 사민주의자가 그런 얘기를 처음에 했어. 근데 윤석열 정부가 받아서 그냥 주유수당만 없앴어. 그러면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았던 사람들까지 정치적으로 같이 매도당합니다. 그렇죠. 조성주는 그걸 예측했어야 돼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방어를 펼쳐야죠 빨리. 물론 조성주는 보통 일단 욕을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성주는 이걸 예측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 연장근로수당은 노동자의 권리인데 지금은 기업의 무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노동자를 협박할 수 있는. 역시 한국인이야. 지금 그리고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이러면 보수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우리 되게 잘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최저시급 높다는 얘기보다 언론들이 주유수당 얘기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주유수당을 한번 건드릴 것 같은 냄새가 상당히 진하게 풍깁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심전심으로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우리가 경기도에 이준석 씨가 존경하는 어떤 기업가야. 정권이 바뀌었어. 지난 정권이 가파르게 최저시급을 올려놨어. 정권을 이렇게 어렵게 되찾아왔는데. 어렵게 찾아온 권력인데. 그동안 올렸던 최저임금 되돌려야 되지 않아? 그쵸. 근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깎아? 맞아 죽으려고. 그쵸. 동결도 못하는데. 다음번 총선 때 250석 뺏겨볼래? 어떻게 하지? 아 주유수당! 이래서 주유수당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양반들의 해석을 이해하고 싶으면 이 양반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갈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기억상속을 쉽게 만드는 규제해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읽었을 뿐이지 머투와 한경과 매경은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쏟아냈어요. 제목 하나 보실까요? 작년 2월입니다. 얼굴 모르는 육촌까지 찾아라? 대기업 얘기인가요? 이런 제목 되게 많습니다. 육촌을 아십니까? 당신의? 그게 대기업 집단 그 얘기죠. 아니 모르니까 안 물려주면 되잖아. 이럴 때 간파해줘야죠. 드물지만 육촌을 서로 무조건 아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재벌이요. 네,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지만 무심하게 보면, 어떻게 무심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입장에 들어가지 않고 보면 경기도의 이준석 씨처럼 같이 올라타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에센셜한 게 주유수당 문제입니다. 그냥 주유수당을 가져가고 끝내려고 해요. 이게 사민주의적이다 라고 외칠지도 몰라요. 윤석열호에. 주유수당 없애라며. 그럼 이제 사민주의자들은 아니 그 앞뒤에 말이 더 많았다고. 남는 결론은 뭐죠? 주유수당을 없앨 거면 지금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한 번 더 확 올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주유수당을 없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한 번 엄청 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최저임금이 뛴 게 아니죠. 주유수당이 포함된 거죠. 똑같아요. 네. 그럼 언론은 최저임금이 뛰었다고 보라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그래.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바보가니까 안 속아요. 근데 그 다음 다음 다음에 작년에 많이 올렸으니까 이번에 많이 못 올린다. 라고 해서 결국 제자리를 걷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돌리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빡세서 그것 때문에 분노에서 일어났던 게 거제 대우조선의 파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연봉을 삭감하기로 합의를 해준 걸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니까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시면서. 주유수당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유수당만큼 최저시급을 올리는 거고요. 그럴 힘이 없느냐. 노동시장에 따라서 대도시 상당수들은 생활임금 이상을 무조건 보전하죠. 거의 모든 사업자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못할 게 아니에요. 지금 11,000원 정도 생활임금인데 많아요. 네.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주유수당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윤석열 정권한테 중요한 세대여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그 세대를 속일 논리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정제재하고 보수지가.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예요. 먹히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얘기는 길게 하는데. 저는 최근에 블라인드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 4, 50대 틀딱들이 지들 놀려고 주 52시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여기에 공감하는 젊은이들 되게 많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유권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묶어두고 싶어하는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례거든요. 누가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내가 보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수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이익을 봐도 내가 이득을 보진 않겠지라는 훈련도 미리 돼 있어요. 맞아요. 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길게 얘기했습니다. XSFM입니다. 고기도 우유도 없이 이 맛이 난다고? 아... XSFM에서 비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죽빵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없이 어약한 최고급 멸치. 칼각지암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 있는 선물. 설날 장모님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프리미엄 죽빵 멸치 세트. 농업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은 좀 많네요. 끝으로. 정은정 농축산인이 2년 전 공개방송에서도 다른 회차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공개방송은 4년 전에 했어요. 아... 세상에... 으아... 우리가 그 사이에 얼마나 늙은 줄 알아? 내 체감보다 2년 더 늙어있겠었구나.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낸 사람의 시간이 더 빨리 간대요. 그럼요. 저는 그 아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6개월이 된 꿈만 같았어요. 꿈만 꿨거든요. 낮에 깨있을 때 뭐였는 줄 알아요? 심시티. 아무튼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사라져가는 것을 연구하여 기록하는 일을 한다. 아, 네. 정은정이 그런 멋있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그런 거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는 청년 농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내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청년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난 농고 나와서 농고에서 되게 성적도 좋았어. 난 농부야. 천상. 가장 큰 문제는 농지입니다. 네. 땅만 타고 농고 간 게 아니거든요. 네. 모든 청년 농부의 부모가 농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보통 땅만 와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다행인데 전교생이 그렇진 않으니까요. 기주로 시작하는 멋진 청년 농부가 되는데 없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사려고 해도 돈 문제, 제도 문제 이런 게 얽힙니다. 제일 슬픈 거는 스포츠 장학생 하기 제일 좋아서 어떤 팀이 그 학교가 좀 센 편이라서 목을 걸고 저 농고에 씨름부로 가자. 일부러 거기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상당하죠.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구나. 땅이 없어요. 장학금 때문에 왔는데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심지어 해봤는데 손에 잘 있고 적성에 맞아. 큰일이다. 아니 신현철, 정우성도 부상당하면 그 공업 배워야 되잖아요. 공고라서. 우리 과에도 부상으로 하는 수 없이 그냥 공문학을 배우게 돼요. 배구 선수 형이 있었는데 세토 때 인디언밥을 당해봤는데 술이 닿게 가지고 경험상만 맞아보고 싶다. 아마 토도 했을 거예요. 기억나네요. 근데 아주 깔끔한 토를 했을 것 같아. 그거는 살짝 지나가거든요. 그 토를 잘 봐요. 피가 섞여 있었을 거야. 그래도 퇴? 했을 것 같아 그냥. 컥이겠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안의 불평 문제가 입이 대빨 튀어나오고 있길래 잠재우려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좋지? 돈 빌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서사가 이런 식으로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나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준석 씨랑 덕질인이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게 되네. 내일 이 시간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요. 지금 계속 둘 다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의 내면과 경기도의 이준석 씨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준석 씨는 삼찍이 되고 덕질인은 가세현이 된다. 아름다운 결말. 아니 돈을 빌려준다는 건 결국에는 족쇄를 채우는 거잖아. 이러면서 입이 대빨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른의 삶은 족쇄지 뭐. 농지은행관리원에서 그런 게 있어요. 39세 이하의 청년농에게 난 이제 청년이 아니에요. 농지 살 돈을 전액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임차료 즉 이자가 발생하죠. 이건 연 1% 수준으로 묶어두면 초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이득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곳은 농지은행이고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일은 농지연금입니다. 이 융자계약은 30년 한도로 설정이 돼요. 청년농은 그 30년 동안 돈을 갚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평생 가는 거다 보니까. 원리금을 완납하면 그 땅은 이제 자기 농지가 됩니다. 30년보다 일찍 조기상환에도 조기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이거 족쇄치고는 가볍죠.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건. 땅값이 오르면요? 땅값이 오르면 나중에 개발을 해서 판다 그러면 주인이 된다. 해피리 에버에 붙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농지연금에 묻고 그다음에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해지죠. 그걸 같은 곳이 해줍니다. 농지연금과 농지연금이. 이 세상에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같이 따뜻한 제도가 있어요. 이 정책은 1분기 내에 시행 예정인데 이걸 바라보는 청년농 입장에서 생각할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저 제도를 이용해서 농업을 시작했다고 쳐. 30년을 망하지 않고 생존하면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네. 그러네. 30년 버틸 수 있나? 모든 사업은 큰 손에 안 보면서? 그죠. 현대의 모든 사업은 회전률이 더 빠르잖아요. 빨리 망하고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고 빨리 망하고 요즘 이제 기업용어로는 패스트 페일이라고 합니다. 빨리 실패해보기. 금방 성공하게. 이런 속도에 가장 안 맞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 혹은 미디어에서 그런 걸 많이 접했던 사람이 30년 동안 일하세요. 30년을 버티면서 원리금 갚으세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도시의 자영업하고 어떤 부분에서 똑같네요. 그러니까 족수의 강도가 약하지만 확실하게 족수에는 맞는 거예요. 형이 원고 쓸 때 그 발음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 하지마. 사장놀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와 오늘도 안 망했네? 근데 땅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오늘도 안 망했네를 외치고 잔다? 힘든 일입니다. 올해도 안 망했네? 네. 그리고 사실 오늘도에 가까워요. 이게 청년농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들도 많이 하고 스마트팀도 만들 수 있고 그 개념인 거예요. 땅은 곧 농업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투자인 거예요. 뭘 투자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뭘 투자하느냐도 뭘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보고 있으면 계속 시시각각 바뀌어요. 출하해서 내놓고 났을 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올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입장에서는 도박 같아요. 도박 같으면 어떻죠?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파시에서 부춧값을 쫀다고 표현했잖아요. 부추주의 자세히. 핸드폰을 열면서 부춧값을 쫀다고. 물론 청년농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년은 보장된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정 안 되면 다른 데서 돈 땡겨서 빨리 완납하고 이 땅 얻은 다음에 소유권 받은 다음에 다시 땅을 팔아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30년을 버텨봐라 라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지난 정부부터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이것저것 지원금들을 만들었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되고 있어요. 초기 지원금인데 이걸 상반기 내에 10만 원 더 올립니다. 100% 20만 원으로. 특히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모 소득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피해지자입니다. 좋군요. 갑자기 제 안에 음모론자가 눈을 빗댑니다. 뭐죠? 부모 소득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가 농업하다 망해도 견뎌낼 수 있는 집안 자재들 위주로 청년농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지원사업 규모가 2천 명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4천 명으로 늘리겠대요. 즉 개인적 안전망이 있는지 안 보는 게 낫죠 이러면. 여기까지는 국가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 이건 이제 국가 입장에서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도박을 하는데 2천 명밖에 더 안 들어와. 그런데 육성은 원래 도박이잖아요. 네. 뭐 달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지원금의 성격은 영농정착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지으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이 또 있어요.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청년농이라는 사람이 이 지원금들을 받아가면서 농업에 부업을 하고 있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루시드 폴. 아 그러네. 그러네. 농업을 가질 수 없게. 농한기 2개월 때만 농업 외에 부업을 해라. 그러니까 모를 심는 줄 알았는데 램을 꽂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걸 농외근로 제한이라고 불러요. 사실 농업이 잘 안 될 테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부업을 했는데 점차 부업이 더 돈이 되면. 그런데 애매하네요. 프리넌서 작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일러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농한기 2개월 때만 해라. 이걸 농외근로 제한이라고 불러요. 농외근로. 그런데 이제는 농촌지역이나 농업에 기여하는 업종이면 농외근로도 허용하도록 바뀝니다. 아예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루시드 폴이 앨범에 한 곡식 농촌지능 작려곡을 넣기만 하면 되겠네. 아니면 지난 앨범이었나 지난 앨범이었나. 요파씨 나올 때 귤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귤 끼워서 팔았잖아요. 귤 끼워서 팔았구나 지난 앨범은. 보통은 이제. 그래서 거기에 안테나. 그런데 본인은 이제 귤의 앨범을 키워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게 30년을 버티냐 아니면 30년이 보장됐냐의 차이라니까. 그리고 금융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이제 정확히 있는 거를 확대합니다. 융자금 지원 한도가 3억이었어요. 5억으로 늘립니다. 이 융자금의 금리는 2%였거든요. 1.5%로 낮춥니다.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립니다. 거치기간은 그냥 그대로 5년인데.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또 융자가 추가로 지원되거든요. 이 지원도 역시 기간을 똑같이 늘려줍니다. 15년이었는데 25년으로. 왜냐하면 이제 관청에서 연구를 할 때 도움을 주는 베타 테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도 밀어줄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수 후계농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야. 우수하면 이렇게 깻질을 달아주는 거죠. 뭔가 출하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보거든요. 양, 질 아니면 스마트팜의 달성도 이런 거죠. 난 처음에 걔가 닭인 줄 알고. 우수 후계가. 우수 후계가 아니고. 어려운 거라고 물어보면 정정히 길게 답해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우수 후계농이에요. 후계농. 그런데 우수 후계농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사람이잖아. 그럼 금융지원을 더 해줘요. 목걸이는 줘요? 또 가능해요. 목걸이는? 몰라. 배지를 달아주지 않을까? 목걸이. 이 추가 지원은 또 금리가 1%인데. 점점 낮아지고 있죠 지금? 이 금리조차 또 낮춰줍니다. 0.5%로. 이 정도면 거절하고 하죠. 그러면 돈 주고 부업 가능하고 융자 지원을 2중, 3중으로 해주는데 망할 걱정이 더 크다면 도전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않을까 의심이 조금 되긴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아파트 대출 관련 규제 해소와 정반대의 그림의 규제에 대한 완화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해주는 것 치고는 아주 부족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이들이 들어와서 성공할 만한 이런 돈 주고 땅 주는 거 외에 유통이라든가 다른 인프라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 매수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마 농축산부 쪽에서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올해 농농축산식품부 예산이 2.5%가 3.5% 정도 늘었습니다. 16조 9천억 원에서 17조 3천억 원 정도. 사실상 하락이죠. 네. 이 비용으로 이거 하는 건데요. 사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4천억만 더 들어왔대. 그럼 그냥 그건 생색인 거예요. 우연히 걸려 들어오신 거니까. 혹은 안 그래도 거기서 창업하시려고 하셨던 거니까.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저는 내년에 어떻게 추가로 바뀌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것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식으로 대착해 봅시다. 빠염 빠염 형도 농사를 줘봐. 아 근데 나는 이거 못 받아 지원을. 청년농이 아니야. 넌 이준석 씨니까. 마음은 젊다고 막 꼬장을 부려봐. 내 마음은 젊다고 막 꼬장을 부려봐. I, D, W, K